자, 이제 오지로 또 들어간다. 어우 예, 드디어 이제 또 그 느낌이 확 나옵니다. 야, 이게 봐라. 이게 오지 마을이야. 이게 편의점이 없잖아. 전혀 없습니다, 진짜. 아, 이거 차가 들어갈 시간이 있나? 들어가면 수빈스버 들어갈 수가 있냐고. 하하하하 딱 올라가서 딱. 네. 자, 음악을 준비하고. 네, 이제 음악을 들겠습니다. 음악을 준비하고. 목표에 눈물 나면 때려봐봐. 너무 예쁘다. 눈물이 퐁퐁 흘리면서. 자, 틀어봐. 빡빡 들게 자, 이거야! 자, 이거야! 이별! 순머리인가? 목포에 사랑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 아무도 안 나와? 들어가 봐야 되나? 가야겠는데? 연임아 네네네 깨끗해 이게 내꺼야 아, 이게 내꺼야 그거 니꺼 어딨어? 니꺼 니꺼 아 그래 이게 너야? 네, 제꺼 아빠 아무도 안 나오니까 여기 한번 모시러 가보자 뭐라고? 그래, 우리 모시러 가자 할면들이 기가가져서 그래 나 Jah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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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